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8일 오후 3시 39분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향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아주 폐부를 찌르는 글을 페이스북에 날리면서 이재명 측과 본격적인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확실하게 이기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장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내 문제로 장기를 발휘하지 못했는데 요사이 이준석 대표의 활력상이 아주 돋보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호남을 소액시켰다고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해서 정신나간 정치인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선은 5년마다 국민들이 국가운영방향을 설정해주시는 중요한 선거다 이 선거에 지역감정을 끌어들이는 정신나간 정치인을 이번 선거에서 심판해야 다시는 이런 황망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까지 호남 위주로 일정을 짜겠다 호남의 구석구석 다도해의 섬 하나하나까지 찾으면서 국민의 힘이 호남 발전에 진정성이 있음을 보이겠다 2030 세대에게는 이미 존재하지 않고 이제는 잊혀져야 할 지역 갈등이 다급한 대선 후보 하나 때문에 다시 수면에 오르니 전투 의지가 샘솟는다 라고 했어요 어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아직까지 국민을 경상도와 전라도로 나누어 보는 관점이 가득한가 보다 호남의 합리적 유권자들께서 이재명 후보의 저런 무책임한 지역 갈등 조장 발언을 배척해 주십시오 호남이 다시는 저런 민주당의 가스라이팅 발언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이 대표는 이어서 저런 불량한 정치인이 선거 때마다 이용하는 지역감정에 속아 우리는 40년을 허비했고 저들이 항상 끌어들였던 대우와 광주는 지역 내 총성산 순위에서 매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마침별을 찍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신나간 정치인 자기소개가 아니라면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용기 의원은 공당대표가 상대당 대선후보에게 정신이 나갔다는 표현을 SNS에 올리는 건 대체 무슨 경우인가 팩트를 찔려 당황하니 말이 험해졌나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싫어하는 건 알겠지만 이건 아니다 당대표라는 사람이 저런 막말을 쏟아내도 되는 건가 지금껏 이준석 대표를 향해 평론가라고 평가를 절하했지만 적어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정치도 예의와 정도가 있다 자꾸 지역감정 부추긴다 그러는데 호남의 아픈 상처를 무시하면서 호남의 마음을 얻겠다고 말하는 것이 호남무시 아닌가 5.18 망언자들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집단이 호남의 마음을 얻을 자격이나 있나라고 했더니 이준석 대표는 다시 여기에 반격을 합니다 자신의 발언이 망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제작글을 올려 망말이 아니라 맞말이다 맞는 말이라는 뜻이겠죠 맞말이다 2022년에 지역감정을 부추기려는 정치인이 제정신인가 경상도가서는 역차별 이야기하고 전라도가서는 호남 소외론 이야기하고 충청도가서 한 말씀 하시면 트리플 크라운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 문장이 절정입니다 경상도가서는 이재명을 지칭한 거죠 이재명이 안동이 고향이니까 경상도가서 좋은 말 한다는 게 경상도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해놓고 전라도에 가서는 경상도 때문에 호남이 소외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박정희까지 끌어내리고 또 자기가 일한 공장에서는 관리자는 전부 경상도 사람이었고 말단 노동자는 전부 호남 사람이었다 이렇게 부추기니까 이준석 대표가 절묘한 문장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경상도가서는 역차별 이야기하고 전라도가서는 호남 소외론 이야기하고 충청도까지 가서 한 말씀을 하시면 트리플 크라운이 되겠다 막말의 트리플 크라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를 한 바퀴 돈 이재명이 막말의 트리플 크라운 3관왕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어제 광주광역시를 찾아서 제가 경북 안동 사람인데 공장에 가보니 관리자는 다 경상도 사람 말단 노동자는 다 전라도 사람이었다 박정희 정권이 자기 통치 구도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경상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전라도는 일부 소외시켜서 싸움시킨 결과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 라고 정말 막말을 했습니다 박정희가 전라도 경상도 사움시켜서 자기의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했다 이런 말은 과거에 김대중씨도 안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도 경상도에서 표어들려고 하는 이재명 정신나간 사람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계산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을 몽땅 끌어들여 가지고 싸움 붙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싸움 붙이고 있습니까 공장에 가보니 관리자는 다 경상도 사람 말단 노동자는 다 전라도 사람이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자기가 다니는 공장이 그렇다고 다른 공장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그때는 경상도 사람은 양반이었고 전라도 사람은 무슨 상빈이나 어떻게 보면 하층계급이었다 이야기입니까 이재명이 양심이 있으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신흥기득권 세력이 되고 있는 호남과 좌파 호남과 좌파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죠 지금 이 나라가 호남과 좌파 연대 세력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이 문제점을 이야기해야죠 그런데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가 몇 년입니까 40년이 넘었잖아요 또 40년 전의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아주 야비한 용어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관리자는 다 경상도 말단 노동자는 다 전라도였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원색적인 있지도 않은 선동으로 정호심을 불태우는 거 아닙니까 정호심이 그런데 그게 2022년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그게 맞느냐 이겁니다 지금도 관리자는 다 경상도고 노동자는 다 전라도입니까 혹시 이거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정신나간 정치인이었다는 이준석 대표의 비판을 받아도 삽니다 이준석 대표의 이 비판이 결코 과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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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